정난정은 조선중기의 외척이며 명종의 넷째 외삼촌이자 재상인 윤원영의 애첩이자 그의 둘째 부인입니다. 그녀는 윤원영과의 슬아에 사남이녀를 남겼으며 많은 재산을 모으며 부기를 누렸고 문정왕후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난정의 신분과 가게 정난정은 초계정씨의 서녀로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었다. 그녀는 윤원영의 첩이 되어 사남이녀를 낳았다. 정난정의 권세와 부귀영화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하였으며 윤원영의 정실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많은 재산을 모으며 상권을 장악하였고 양반가에서도 사돈이 되자 청하는 이들이 있었다. 정난정의 정치활동 정난정은 윤원영과 함께 적자와 서자의 신분차별을 폐지하고 서자도 벼슬길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또한 선종판사 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선교양종이 부활되고 도첩제도가 다시 실시되는 등 불교가 융성하기도 하였다. 정난정의 최후 문정왕후가 죽자 정난정은 사림의 탄핵을 받아 천민으로 강등되었고 윤원영과 함께 황해도록 강음으로 유배되었다. 그녀는 윤원영의 본부인 연안 김씨를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1565년 11월 13일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